그냥 직접 한 번 만나는 게 낫겠다 싶었어요. 가세요 얼른! 뭐 하는 거야? 이거 오지랖인 거 아는데 너무 걱정돼. 계속 신경 쓰여. 사귀는 거야! 사귀자는 말을 못 들은 거 같은데? 너 여기 있으면 서류 씨한테 피해 안 갈 거 같아? 뭐 하는 건데? 진짜 자살 맞아요? 여기 있으면서 옆에서 지켜줘야지.